야 근데 진짜 오래가길 하네 저것도 진짜 오래가요 또 전력도 어쩔 수 없냐 그럼 어쩔 수 없이 마운틴 서명의 값에 갑자기 뺀 처리도 왜 꽉 차 있으니까 마운틴 서명의 출발 아 진짜 또 워퍼가 왔어 저런 녀석이 사람을 진짜 굴려먹거리네 아우 쉣 자 이제 다 왔는데 주변 잘 눌러봐야겠어요 이 망아야 그 이놈의 그 망아녀석 망아녀석 그 워퍼 아시죠 워퍼가 사람 굴려먹기 유명하긴 한데 그전에 먼저 이제부터 먼저 켤까 아 은이구나 나 티타닌인줄 알았거네 주식적이야 오우 쉣 일단은 아 저쪽이 저쪽이 아 일단은 사라졌네 어 여기 산빼버리다가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쉣 저는 또 날 보게할 줄 몰랐는데 어 그랬더니 언저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건 당연해 어 어 어 어 여기있을 워프도 못할거야 어 어 오케이 됐어 휴 이쯤에 됐고 어 여기에 내려서 어 어 아 맞다 바꿔야죠 지금은 지금은 어 어 아 아 내가 손저등을 안 손저등 안가져구나 아니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네요 예 이거 켜고 어 리튬에 파밍 해야겠어요 어 아니야 그냥 프라우슈트 프라우슈트로 한번 해볼까요 어 어 이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 안그래도 궁금했거든 어 요거타가가지고 어 저기 안에 르 저기 동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어 지난번에는 그 성군의기지 그 대공포인기지 있잖아요 예 거기로 들어간 바 있었잖아 어 어 이거도 해봐야지 어 후 어 내 동생이 왔네 어 제 동생이 왔어요 제 동생 아이디아 그 별명 알고 있거든요 에 팔로우 많이 해줘 어 팔로우 많이 해줘 근데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좀 그럴거야 어 엄청 심하거든요 아 쉿 아니 들어간 거 죽었는데 여 들어간 거 어쩌다 여기 길막이는 걸로 몰랐다 어 어쩔 수 없네 흥력신 내려야겠네 아 아휴 불쌍해다 난 왜 이런 걸까 모든 게 다 실수야 난 왜 하는 일마다 다 그런 걸까 난 쌓이고 싶어 지난 날의 실수를 이제는 웃으며 쌓이고 싶어 네 웃으며 쌓고 싶어 웃으며 쌓고 싶냐 쓰읍 어 일단 조심해야겠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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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운티선 주변에는 리퍼 레비아탄도 있으니까 어 쓰읍 이 구역엔 없다 이거 이 구역에 이미 내가 다 캤나 설마 어 어 다 캤겠죠 네 다 캤네 어쩔 수 없다 그럼 어 다 캤으니까 어 이렇게 된 이상 어 다음은 트락이네요 어 오우 오우 저기다 또 올라가가지구 오우 싫어서 저기다 그 대공포 기지 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왜 나는 왜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있어요 왜 나는 왜 밤에만 격추되있고 보여주는거지 저번에 썸비모 아시죠 여러분 썸비모 썸비모 격추한거 요즘 유튜브 다른 유튜버들과 봤는데 낮에 격추사한거로 보여주지 어머 나는 밤에만 격추사한거로 보여주나 거참 이상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토리가 약간 달라지고 싶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어요 랜덤하니까 뭐 그런거겠죠 자 어찌 자꾸 빨리요 이 춤 켜갑시다 자 이 춤이 어디있습니까 여기 구멍 내려가는거 같네 어 여기 거의 이거 왜 자꾸 마이크 지질 꺼진거 소리가 지금 헬스에서 들려오는데 가끔 이게 거슬릴때가 좀 있어요 어 어 어 먹어볼거야 혹시 벌써 아침에가 밝아오네 벌써 아침에가 밝아오네 진축오자 네 그런데 Active 아하 여기있었군 어 사야몬드 위치 하나 둘 뭐 따라물 같은데 아니겠죠 가끔은 케이블 크롤러로 해가가지고 예 그린... 그린이술 쫓자나고 여기는 이제 그... 열로 많이 부유섬에 연결되어있던 포탈 어 잘 기억해야겠고 응 여긴 떨어지는 거잖아 어 아... 웃긴 하네 어 하... 이때 여기... 지금 완전히 극순수가 돼버렸나 이제 여기 원래 리튬이 좀 안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캤나봐요 어... 뭐 어쩔수니 일단 돌아가자 그치지 뭐 이때 기술을 돌아야겠어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짠 다시 가끔 제가 기치 속성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그러다가 이것만 양해해 주세요 음 제가 워낙 오픈월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길치속성과 속성 왜 별로 별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설령 낯집까지 있다고 해도 지금 길을 제대로 못찾고 있거든요 큰일났지 지금 큰일난거야 여러분 아 어째서 빨리 파워쇼트 땡스 매트 빨리 길이 돌아와야겠다 어휴 시끄러워 소리가 시끄럽게 하네 어 저거 뭐지? 어! 시애해 저 자식이 진짜 어허 나 볼거 같은데 저거? 시애해 저거 나 워퍼할거 같은데 저거 일단 빠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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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마리 더 있어 한마리 더 어허이 시애해 아씨 진짜 이 자식이 진짜 야 와 내가 펼쳐서 이거 빨리 빨리 와 진짜 이거 짱나게 하네 진짜 보셨죠 여러분 와 진짜 이거 짱나게 하네 진짜 어 어 두고보자고 어 사이클로스 내가 타봐라 어 너희 이미 끝났어 어 어허 진짜 빠지자 와 데미지 준걸로 이해하겠네 어휴 시드 저 뼈상어 녀석 저 뼈상어 녀석인데 저 녀석은 무리지어 생각하는 녀석이거든요 어 웬만하면 가까이 다는게 좋을 것 같아 지난번에 이상한데 떨어져가가지고 어 기지 찾으려다가 어 그 상어때문에 진짜 예 고를 수 있게 되어있죠 예 한번은 한번은 둘러싸일 뻐라 해가지고 예 이 녀석 데미지 엄청 이불바 있어 뭐 땡스 메이트 자 자 어쨌든 예 거의 뭐 극소스로 해가지고 리튬이 있다고 없긴 했은 다만 예 아직은 좀 한번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입장이예요 웬만하면은 예 왜냐하면은 예 설령 만들었다고 해도 뭔가 또 부족하게 말리니까 예 예 자 플라스틱 주기만 더 주고 자 이제 아 자 이제 이제 난 볼 때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다 지난번에 저 저 안 했다고 나 저 이 나한테 막 디스하고 그러더라 어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디스했어요 예 세이브 안 한 죄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파우슈트 낀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때 세이브를 자주 안 했다 이유만으로 저한테 핀자를 먹였더에 그 때가 생각나네요 또 어쨌든 일단은 보자고 자 보자고 요건 아니고 일단 배고픈거 좀 밖에도 죽어요 그리고 물로 좀 먹어야겠다 물로 좀 담아주고 자 이제 남은거 이제 사이클롭스 건조만 남았죠 사이클롭스 건조하러 갑시다 어휴 아니 요이치가 좀 괜찮을 거 모르겠으나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중간에 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탑승물 자 보자고 얼마나 클까 어 이 사이클롭스야 내가 널 만들려고 몇 땅 한 몇 땅 몇 초 아허 좀 더 깊은 데서 건설해야 한다 아하 다시 하게끔 했다고 했죠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아이템 정리하자 우선은 배터리죠 배터리 옮겨주고요 왜냐면은 저도 저거 크기가 좀 커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 우는 말고 자 보자 좀 더 깊은 데 가라고 했으니까 자 보자 자 보자는 먼저 어우씨 방구 죄송해요 방구 봉식 미안해요 방구 봉식 어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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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요즘에 낫겠다 응 요즘에 낫겠다 얘가 나와있어 어 이렇게 세주고 어 어 어 이거 사이클로스 가까운 데 있었구나 어우씨 몰랐는데 어 다음 번에 좀 신경 써야겠다 어 자 어쨌든 사이클로스 이제 제작 들어야겠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어요 자 2 1 GO 자 사이클로스 유니틱 적재가 업그레이드까지 어 홀로스 12m 잠수함 워호호호호호호 내가 올라서 있어요 오우 진짜 크다 진짜 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럼 일단은 자 일단 자 포장해고 우선 타야겠죠? 사이콜립스 승선하기 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유후우 야 드디어 야 이런걸 타보게 되네요 와 근데 내부구조 볼까?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와 할말 없다 진짜 와 와 진짜 할말 없을정도 진짜 커요 와 그리고 여기 탈출구간이 할 수 있는 그런거 기능인가 어 그런것도 있겠고 그리고 옷 닫는게까지 그리고 어 여기 근데 어 약간 좀 뒤로 빼야겠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파워슈트 같은게 이제 입구시킬 수 있는 것도 있겠고 물론 다른것도 마찬가지로 하자 그리고 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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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야 아 유인체 발사기 같은게 아 여기서 유인체를 장전하는게 있구나 아하 아하 근데 이거 유인체를 적자고도 만들어야 될거 같애 그쵸? 그리고 파워셀 사이클롭스 업그레이션까지 이야아아아아아 자 그러면은 사이클롭스 업그레이드 할것도 이제 맥그레이드도 얻긴 했으니까 우선은 아 그리고 요것도 와 사이클롭스에서 색상도 이제 넣을 수 있고 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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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그렇겠죠? 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우선은 지금 일단은 파워슈트라든지 이런거를 어 먼저 넣어야겠어요 그러자면은 일단 하선에서 어 어 제 기지에 있던 그 사이클 그 파워슈트 있죠? 예 저거를 예 이제 사이클롭스에 저장해놓고요 자 일단은 먼저 사이클롭스 만들었다 해가지고 아직은 좀 예 어 아직은 완전히 어 완벽한건 아닌다 완벽한건 아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사이클롭스에서 필요한 것들은 몇 개를 좀 찾아봐야겠어요 첫번째로 우선은 아까도 제가 얻었던 것 중에서 예 사이클롭스 그 모중에서 얻었던 것도 하나 있거든요 예 어떤게 있냐라고 하면요 예 어떤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잊은거야 요거 어 사이클롭스 엔진 효율성 강화 뭐죠 요거 요거 넣어주고 어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이거는 히모스 전용이 되겠고 와 근데 진짜 사이클롭스 엔진 효율성 강화 뭐죠 요거 요거 넣어주고 어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류 얘같은 경우는 이거 벤젤 만들 수 있어야 돼 벤젤들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어 이거 하나밖에 내가 안하였나 어 지금 그런거 보니까 하나밖에 모르겠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온결합 배터리로 저것도 나중에 썬거겠고 어 어 오케이 됐고 그러면은 자 이제 이제 남은거는 저거 프랑슈트로 이제 넣어야 하겠는데 어 근데 프랑슈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것도 필요해요 지금 왜냐면 저 저 여기 내용 보면은 어 프랑슈트에서 보면은 어 요거 이제 격투갈고리팔 말고 어 아 아 격투갈고리팔이라고 하는거야 이거 그 벤젤을 만들었는데 벤젤도 지금 하나 만들어졌거든 이거 벤젤도 크 어라 벤젠 벤젠이라 벤젠벤젠벤젠 벤젠 벤젠벤젠 벤젠 벤젠 벤젠aps 벤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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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젠INE 벤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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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делает 벤젠 burial po 벤젠을 만들수 있게 뭔가 더 필요할거 같아요 지금 상황보니까 어 그런거 같고 일단 청사실 한번 제가 좀 둘러봐야겠어요 사이클로스 수압 보정기 모듈도 이것도 좀 필요하겠고 자망수신광화모듈 이건 있다고 하자 남정석? 허헐 남정석이란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어이피아 그런게 있어 그리고 플라우슈트 중력거 뭐 3거 사이클로스만 새거 사이클로스 소나 업그레이드 이거는 아직 제로 알 수 없다는 상황이 나와있고요 이거 원도 좀 필요할 때 이것도 모르겠네요 유인책 적재건 업그레이드 원자로 이것도 제로 알 수 없다고 파워셀 충격이 이것도 좀 필요하니까 지금 고급배선도 필요하니까 지금 일단은 필요한걸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생각해봤는데 우선은 지금 현실점에서 배터리 충격 저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충격이랑 파워셀 충격이랑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 충격이 같은 경우는 첫번째로는 아무리 수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시글라이드라든지 스캐너 뭐 스캐너 이런것들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충전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스캐너할 때 스캐너할 때 스캐너할 때 있잖아요 스캐너할 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충격이 필요하고 파워셀 충격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거는 그 사이클로스테이터 파워셀 아 싫어 그걸 좀 충전할 때 필요하니까 우선 그런것이 더 필요하니까 그걸 하면 되겠고 그리고 화분도 좀 필요해요 실내재배기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거든요 핵폐굴 뭐 이거 핵폐기물 처분용 이런 처분용통도 있었구나 어휴 이런것도 있었구나 오케이 일단은 뭐 그렇게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어 어 자 일단은 어 지금 이따 하나 얻은 지금 어 어 호갈람에서 호갈람에서 이것만 지금 어는 상태고요 그쵸 예 그리고 현류 같은 경우에는 어 현류는 아무래도 뭔가 하나를 뭐 만들 수 벤젠이 아시잖아요 벤젠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예 신경쓰고 이온계나 배틀입고 뭐한대 쓰는건지 모르겠네 어 그래도 파워세린트 두개는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일단 충전할때 충전할때 필요하니까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만 알아두고 야 근데 우선은 예 제가 사이클로프스로 아 사이클로프 파운슈트 사이클로프스도 예 운반하게 해줘있어요 예 근데 사이클로프스 그거 내가 허드로 좀 해왔간데 어 아 이게 되어있게나구나 어 어 일단 파편도 잠깐 좀 빼줘 어 부유성 네이기지 여기때 신호도 이제 다 확인했죠 예 더이상 이제 볼 여유도 없고 어 땡스 메이트 자 자 어쨌든 예 사이클로프스 형에 출발하도록 하구요 예 아 사이클로프스 출발하기 전에 아 아 좀 꺼져야 그전에 내가 뭘 아 그 파워 세일이라도 이런거 이것도 해야지 어 자 어쨌든 일단 재료 이때는 재료를 좀 갖춰놓고 해봐야겠죠 재료를 자 어쨌든 프라운슈트 다시 이렇게 해서 어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 이거야 좀 더 빨리 시간이 걸리도록 무사가 없게 아니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